16장 심판회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게 대하여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에 세워 땅에 짐승의 밥이 되리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예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예곡하는 자가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려야마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이루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이루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칫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망군의 요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요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재앙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하께 보만제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또다 보라 너희가 각각 악한 마음의 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미니라 하셨다 하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한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애국당에서 인도하에 내신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에 내신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서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상과 모든 엉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리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에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요하여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란에 비난처이시며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으로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요하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그들로 내 이름이 요하인 줄 알게 하리라 17장 요하를 의지하는 자 말씀 받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서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불의 세계적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엉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용토의 재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명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요하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오며 광야 간주한 곳 건절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르은 요하를 의지하며 요하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요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용하라 오신 보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요하여 무르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른 요하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신 요하를 버림이니라 요하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리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신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매라소서 요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에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무례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에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요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에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안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다이시 왕이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구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모든 유다 백성과 에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에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계부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재와 유황과 감사 재물을 요하의 성전에서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에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에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18장 토기장의 교회에 대한 말씀 받겠습니다 요하께서 에르미아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내가 거기서 내 말에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에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요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서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서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로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 약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에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의 각기 약한 마음이 만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내바론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모른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서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에서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를 내어 에르미아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니라 요하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야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 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을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적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밧밧들이려고 올물을 놓았음이니라 요하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락을 주께서 다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실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19장 깨어진 봉기의 피유에 대한 말씀 받겠습니다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온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든묻 억이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유다왕들과 에루살렘 주민아 요하의 말씀을 들으라 망건의 요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기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초상들과 유다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제한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할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할에게 번제로 불살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요하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에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저갑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 성업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의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업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같이 행하여 이 성업으로 도벳 깎게 할 것이라 에루살렘 집들과 유다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망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음 즉 도벳 땅에서 데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에레미야가 요하께서 자기를 보내사 애연하게 하신 도벨에서 돌아와 요하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망군의 요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업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업과 그 모든 졸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미라 하시니라 20장 바수울과 핍박에 대한 말씀 받겠습니다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요하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루살렘의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요하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며 에레미야가 그 얘기를 대 요하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니 하시고 마곤 미사이빔이라 하시느니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루음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오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 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희의 거지 대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구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하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요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역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요하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법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며 우리가 그를 어기고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요하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그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망군의 요하여 나의 사정을 죽게 아래워 싸운 적 죽게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요하께서 노래하라 너희는 요하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요하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또한 기節目에 유용하게 하옵소서 damages 아멘